1. 파우치 재료 준비하기 2. 바이오스 테이프 시침핀 고정하기 3. 바이오스 테이프 봉제 및 완성하기 4. T버튼 스냅 딸기 1. 파우치 재료 준비하기 리버십을 원단, 바이오스 테이프 시침핀, T버튼 스냅 등 파우치 만들 재료를 준비합니다. 간편하게 시점 마무리를 하기 위해 바이오스 테이프를 준비합니다. 리버십을 원단 힘으로 안감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리버십을 원단 힘으로 안감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2. 바이오스 테이프 시침핀 고정하기 재단된 파우치 몸판에 바이오스 테이프를 완성선에 맞춰 시침핀을 고정합니다. 리버십을 원단 힘으로 안감? 리버십을 원단 힘으로 안감, 전부 기능으로 안감, 3. 바이오스 테이프 시침핀 고정하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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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치 몸판의 모서리를 둥글게 가위로 자르고 바이어스테이프를 고정하면 박음질이 더 쉽게 됩니다. 파우치 몸판을 닦아줍니다. 파우치 몸판을 닦아줍니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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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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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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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어스 테이프 박음질이 완성이 되면 파우치 크기에 맞춰 완성선을 박음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음질이 끝나면 쪽가위 실밥가위로 실밥 정리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 T 버튼 스냅딸기 4. T 버튼 스냅딸기 박음질이 완성된 파우치에 T 버튼 스냅을 달아줍니다. T 버튼 스냅 A 암 수를 구별하여 열이고 닫히는 위치에 맞춰 T 스냅 기구를 사용하여 고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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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우치 재료 준비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테이프, 봉제 및 완성하기 4. T버튼 스냅 딸기 4. T버튼 스냅 딸기